여기는 제가 이제 앤서 현장입니다. 이런 거 해야 되나? 현장 속으로 오세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또 복귀를 했는데 이렇게 첫 번째로 찍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되게 세트가 되게 신기해요. 처음 이렇게 불도 해보고 되게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렇게 물에서 하는 건 처음이라서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앤서 뮤직비디오는요.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여정을 돌아보면 저희끼리 이렇게 만찬을 하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담길 예정이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 들어 와봐 we don't care 두려운 것도 anymore 누구도 손댈 수 없어 틈을 꽂혔다 건배하자 like a thunder 네 모든 말 채워 넘쳐를 뜬지 이건 정경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머리에 부르는 거 아니지. 정경이 되게 예뻐. 세상 어디에서든 보일 수 있게 세상 어디에서든 보일 수 있게 불러불라 우린 지금 불러불라 우린 지금 불러불라 머리를 안 해. 그러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죄송해요. 세상 어디에서든 보일 수 있게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날 시작을 했는데 누군가와 저희가 만찬을 할 겁니다. 누군지는 이따 보시면 아시던데 아무튼 저희가 그 씬을 지금 단체 씬을 찍고 있는 춤입니다. 정말 어려운 춤입니다. 저 진짜 둘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약간 어제 같은 스타일도 좋고 오늘 같은 스타일도 좋은데 저런 스타일도 좋아해요. 아무튼 아 진짜 고르기 힘드네요. 전 에이티즈라면 다 사왔는데 과연 정우 형 씨는 닿을까요? 닿나요? 닿나요? 아아 택도 없어요. 까치만 했는데 안 닿을까. 여기 앞에. 너넨. 여기 모두 모여라 뜨겁다면 저 위너 어.. 제일 파트 아니어도 돼. 그렇다고 우영이 파트로 다 아니어도 돼. 제일 마음에 드는 파트요? 아 마음에 드는 부분? 응. 그냥 전체적인 조화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인 거 같아요. 아니 그냥 하나 뽑자면 하나 뽑자면 돼. 저것도 불러불러 불러 하지 마. 불러불러야. 불러불러요. 너 파트는 더욱더 아니겠지. 전화 너의 최애 파트는 어딨어? 어딘데요? 저요? 건배하자요. 여러분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AMS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TG의 약간 강렬함이었잖아요. 그쵸? 저는 이번에 저희 ATG의 포인트는 절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절재미. 저 그래서 머리도 내렸어요. 강렬함 속의 절재미. 이번에 절재미를 딱 찾아봐주세요. 일로 와주세요. 저 하고 왔는데. 나도 하고 왔어요. 고생했네. 지원 섭섭? 아니 아니 뭐라고 했지 않아? 지원 섭섭. 지원 섭섭.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끝나가지고 먼저 가게 됐는데 가장 이번에도 재밌는 뮤직비디오 촬영이었습니다. 짱! ATG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는 ITG 여성입니다. 저희 에이츠 앤서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먼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